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거는 gta 예 텐션 뭐죠? 아니 왜 들어오자마자 현상금 걸려? 현상금 걸리게 생긴 얼굴이잖아요 뭐야 이 사람은 술 먹고 지금 실수하네 이 아저씨 이런 아저씨들은 나중에 아유 내가 안해도 난 일단 아무것도 안하긴 했거든요? 이제부터 뭘 할거지? 왜 이렇게 만나기가 힘든거야 우리 너 왜 자꾸 멀리 도망가? 견우와 징역급으로 못 만나네 진짜 오 여보 만났어 여보 오 여보 총 들지 말고 만나면 반갑다고 죽빵 인사 뭐야 옆에 있었네 어 뭐야 아 총 쏘지 말라고 미쳤나 미쳤나 이 총을 들고 있어 위험하게 말이야 사람 안 죽인다고 해서 안해지게 호피 반수 수제 현실 반영은 아닙니다 맞죠 대부분 맞죠 아 이제 진짜 이제 하지말라 아 그럼요 어 하지말라 호나베 오늘 게임의 취지를 먼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오케이 그냥 피하지 자 오늘은 뭐 할거냐면은 GTA에서 평범하게 살기 그니까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을 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불법행위나 그냥 다 하면 안된다는 거잖아 불법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걸리면은 어어 어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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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우리 차 어디갔어요 야 불법행위 당했어요 지금 뭐야 쇼파 됐어요 쇼파 우리 차 어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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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읽 어우 5만원 5만원 ivia 기만다 5만원 억 겁니다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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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 아ift Teach 죽었어 죽었어 이 사람 아이 그래도 뭐 5만원 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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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엌 안건드렸는데 나 때렸잖아요 예예 10만원 10만원 다시 시작합시다 대신 이거 눈 감아줄게요 사람 죽인거 한 대 더 많아주는 이제부터 0원이야 그러면은 진짜 시작하는거에요 저 여자 사진찍고 이건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 찍는다 미친놈인다 이 여자 밤이 내 남편을 찍어? 너 5만원? 시작 안했잖아 했다니깐요 어! 경찰 왔다 여보 숨겨줘 어 잠깐 너 별 붙었어 어 숨겨줘 숨겨줘 10만원 주세요 숨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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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원이에요 여보 도와줘 숨겨줘 아 그럴 순 없지 경찰! 경찰 막아줘 도와줘 숨겨주는 행위는 안되죠 빨리와!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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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유 역시 의리있다 하긴 어이없네 어디에요? 좀 멀리 떨어졌는데 아 나 진짜 야 시체 밟으면 안된다는 법이 어딨어 이제 시작이지? 예 시작 진짜 시작 넌 못 신어줘 아이씨 개낙끝하네 이거 어 바뀌었다 근데 이거 신호가 너무 짧아 커다라 이리점됐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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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동이 내 차 이건 어쩔 수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린거야 흉처럼 누린거야 왜 다시 헤어지냐고 우리 내쪽으로 와야지 신호가 너무 안받기네 쟤는 뭐에요 쟤도 같이 통범하게 살게하고 있는 거야 쟤도 그런가 봐 누가 일상생활에서 팬티만 입고 다녀 하시는데 아니면 님들 샌프란시스코 가봤냐봐요 아 가보구나 말을 하라니까 샌프랑시스코랑 뉴욕,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렇게 팬티만 입고 다니는 사람 뿐입니다. 괜히 뉴욕커라는 말이 나왔겠소. 뉴욕커에 버금가는 이 계정커. 아니 뭐. 나도 한 대만 줘봐. 누구보다 네가 피워야 될 것 같은 얼굴이긴 한데. 아, 말이 없다. 어? 어? 왜요? 아저씨한테 맞았어. 엥? 이거보다 맞았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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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아저씨가 먼저 시비 걸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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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얼굴이 시비 조잖아. 우와, 안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줘? 어? 진짜 안 도와줘? 나 가만히 있어야 돼? 어? 오케이, 갑시다. 근데 방금 누가 쏜 거야? 저, 아까 그... 아까 그 평범하게 살려고 했던 걔가 쏜 거야? 어? 맞네, 야, 방관죄. 어, 야, 나한테 피해가 오면 어떡함. 차라리 다른 데 가든가. 어, 시체 밟았어. 응? 어어? 런. 어, 탈 수 있다. 이거봐, 네가 못생기니까 아까 안 틀어줬지. 자, 가시죠. 나 못함? 야, 나도 같이 가! 어, 쿨. 어, 야, 너 근데 너 너 너 너 너 왜 거기서 그렇게 놀고 있어? 어, 맞네? 어어? 어, 맞으니요? 맞네. 목적지를 정하고 법을 최대한 지키면서 누가 빨리 가나 내기. 아, 목적지 마. 어디로 갈까, 목적지? 일단 둘이 다시 만나야 돼. 어, 어딨어? 여기? 아, 왜 이렇게 안 먹으러? 여기 카카오 택시인가요? 여기 김한이한테 가주세요. 아, 아. 어, 그거 음주운전 아닌가? 아니죠. 제가 운전하고 있는 게 아닌데요? 옆에 같이 탄 사람도 같이 죄 물지 않나요? 예, 아니죠. 전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어도 물지 않나요? 쿨쿨. 쿨. 여봐, 신호 지키잖아. 어? 아니 근데 신호만 지키면 뭐해? 다 뿌시고 다니는데? 아, 뿌시는 거 봤어요? 어, 봤죠. 이거 사진으로 찍어서 나한테 보여주지. 아, 영상 돌려봐요? 돌려보죠. 어, 바꿨다. 갑시다. 어? 님 이거 좌회전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 좌회전으로 갈 수 없나? 아, 야, 좌회전을 해야 된다니까 이 사람이. 야, 불법 유턴이야 이거 이 사람아! 아이고, 나 이 사람이랑 같이 못 있겠네! 됐죠? 나 동승제 아니에요? 나 부정했어요, 부정. 이 아저씨는 뭐죠?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 목적지를 정하고 왔어요. 목적지를 하나 정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좀 그지 같다고 하니까 왜 가니? 저기, 미용실 옆에 있는 옷가게. 거기로 가면 됩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한테 뭐 할래? 딱방? 아, 오케이. 콜라님한테, 콜라. 아이고, 부산행단이 2,000원 생방 처음이시라고. 감사합니다. 어, 너, 너, 너. 아냐, 아냐. 이거 초록불 잠깐 바뀌어가지고 이거 내가 빨간불 때 살짝 온 거야. 에이. 왜? 지금 바뀌었는데? 에이, 야, 나도. 에이, 이거는 아니죠. 아냐, 아냐. 그것도 방금 바뀐 거야. 5만원 주세요, 이거는. 아냐, 못 봤잖아, 못 봤잖아. 거든요? 야, 추리가 가능하잖아. 야, 추리로 안 될 거면은, 야, 코난은 왜 있어? 남도일 왜 있니? 소년 탐정 김전일 왜 있니? 탐정 학원 Q 왜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만원이요. 아이씨, 아깝다. accomplish가? 이거 타, 이거 타, 이거 타. 이거 차 타. 네. 아니, 뭐야. 문 닫았는 거잖아. 왜요? 문 닫았는 거잖아. 고끽이 같은 걸로 찍어. 미쳤나? 고끽이를 들고 있어. 고끽이를 들고 있냐고. 문을. 왜 고끽이를. 아이씨. 아아악! 고끽이요. 미션 성공. 아이고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저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자 목적지 일단 옷가게 가가지고 갈아입을 걸 좀 생각합시다. 아 진짜 안 본다고 범퍼팽이 막 저지르지 마세요. 그런 거 없죠 당연히. 다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다 보고 있어요. 자 도착이요. 위치를 모르겠어. 자 일로와 일로와. 누가 태워준 거 아니지. 아니죠. 야 직접 걸어왔어요. 양심 없다는데 대화창에서. 왜요? 양심 없네. 왜요? 무단횡단. 아니 야. 야 님들. 관중석이 본다고 그게 어떻게 게임의 향병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심판이 못 봤으면 그건 반칙이 아닌 거예요. 억울하다. 김계정님 호랑이 팬티 개인 취향이에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그만의 취향입니다. 어 이거 지금 한 장 딱 입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실제 착장이에요 저게 지금. 이거 캠 켜드릴까요? 자 더럽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안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여기서 싸보이는데 여긴 좀. 아무리 얼굴이 그지같아도. 복장이라도 좀 갖추면은. 오 옷발로 옷발로 어떻게 한번 해보자. 괜찮지 않을까? 응응응. 일단은 박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오 젠틀한데 이거 완전. 내 헤어스타일이랑 딱이야. 정준아가 진짜 완전 꾸민거잖아. 오우. 야 근데. 난 일단 머리부터가 잘못했어. 왜요. 만두컷인데. 그냥 아줌마야. 그럼 모자를 쓰는 건 어때? 이거 봐. 윌리엄카야. 미친. 아니 서로 꾸며주기 어때? 서로 또? 어 서로 옷 입혀주기. 오케이. 최선을 다해서 꾸며줍시다 진짜. 좀 좋아하는 색깔 있나요? 왜요? 좀 반영을 해드리면. 빨강이 좋죠. 빨강. 네. 일단 얼굴이 본판이 안되니까. 뭘 해도. 유싹. 난 나는. 나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지금? 저 반스가 제일 이쁜거 같죠? 나쁘지 않을지도. 정했다. 자 바꿉시다. 하나 둘 셋. 빨강 팬티로 바꿔드렸습니다. 아. 고마세요. 호피가 났지. 아 미쳤나. 뭐냐 이건. 야 아무도 오우에 안하는거 봐. 아 기쁜 너빠. 오우에 한 번씩 쳐줘요. 오우에 한 번씩 쳐줘. 오우쉣말고. 낙하산을 펼치지 말고. 최장거리를 강화하십시오. 아 떨어지라고? 어. 새로운 패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로워졌다. 를 표현하는거죠. 야 여기. 좋은 곳을 알고 있거든요. 여기다. 여기다. 어디 어디 어디. 가자. 와. 이게 좀. 야. 아아. 야. 조수석 뭐해. 야 씨. 조수석이면 조수석인대로 좀. 내가. 알려줘야지. 박을라 그럴거 같으면. 아이씨. 야. 아니잖아. 여기. 아잇. 우쟌. 똑바로 했나. 올라갈만한 데가 없어. 어. 여기 같은데 내가. 오려고 했던 데가. 뭐야 이거는. 아이. 반칙 안 받습니다. 반칙 안해요. 저 지금. 정정당당하게 하려고. 헬기 왔는데. 안했습니다. 저 그리고. 좋은 위치 찾아 냈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헬기. 아. 이게 안 돼. 자. 다시 점프합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가자. 안녕. 사망. 아이씨. 야. 헬기 가져와. 뭐야. 헬기를 가져오긴 했는데. 혹시 이것도 타는 거 인정합니까. 내가 이 위에 올라가서. 불 위에서 그냥 타는 거야. 내가. 어. 헬기에서 타고 있습니다. 이거 인정이죠. 빨리 인정해 주세요. 빨리. 야. 헬기에서 탔어요. 됐죠. 이거 미션 성공. 아. 야. 이거 정도면 성공이지. 아니. 떨어졌는데 왜. 기록이 안 돼. 그러니까. 기록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 우리가 사람 같지도 않게 생겼다. 이 말이냐 지금. 이거는 우리가 세울 수가 없겠다. 일단 타. 세워줘. 부왕. 워. 레츠 고잉 투 더 무운. 여기다. 이 정도면 그래도 3등은 하지 않을까. 어. 잘만 버티면은. 괜찮을 듯. 그냥 떨어질 때. 배에 힘 한 번. 그냥 빡 주면은. 한 턴 정도는 살지 않을까. 이게 가능해. 해봐 해봐. 배에 힘 빡 주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 오. 가능할지도. 그래. 야. 복근. 단련. 병력이 몇 년인데.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 아 씨. 뚜뚜뚜뚜뚜.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예요. 영상 봐줘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구요. 뚜뚜뚜뚜뚜. 어. 어디노. 우. muit. 액 Kiri.